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다 알아보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 주식 4월 20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 같이 보신다면 일단 중국 증시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또다시 경기부양책이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이 경기부양책 안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금리인하라는 부분이었어요. 금리인하. 일단 전세계적으로 금리인하라든지 또는 양자관화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쓰면서 지금 증시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일단 일본이 지금 오늘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일본이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환율이 1,220원 80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210원대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상승하면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졌다. 그만큼 변동폭이 상당 부분 생길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다.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은 0.84% 그리고 코스다기온을 0.48%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코스피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1,9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서폭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는 게 맞고 코스다 같은 경우는 0.48%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상승폭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상승폭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조금 겪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시장에 대한 특징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는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또다시 유입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동시순매도가 현재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 자체가 지금 9,567억 원을 기록했고요. 100만 원 단위니까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4,900억 그리고 기관도 4,848억 원 정도 매도가 나타났고 오늘 시장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연기금도 오늘 매도를 나타냈고 투신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 남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오늘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대한 교체라고 봐야겠죠. 포트에 대한 재편 대신에 나머지 투신이라든지 또는 연기금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으로 느꼈다. 지수상 1,9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순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매수가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오늘을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하면서 연속적인 순매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한 매수세가 좀 더 집중이 되면서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는 모습이라고 추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 꾸준하게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시장인데요. 이랬을 경우에 수급 공백이 조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40포인트 정도를 지금 제한구간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방향 자체가 쉽게 잡히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조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을 조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순환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순환매가.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잠깐 보시면 경제지표보다 중요한 건이라고 좀 적어놨어요. 우리가 전일 봤지만 사실 지금 중국에 대한 1분기 GDP 상당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8% 그리고 중국의 3월달 산업생산지표도 마이너스였고요. 마이너스 1.1%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경우에는 550만 건 여전히 악재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주목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유동성이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 이게 3월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 시장이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하다. 돈을 많이 찍어낸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만큼 쉽게 죽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지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최악은 벗어났다. 최악은 벗어났다. 지금 현재는 최악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벗어나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대신 단발적으로 국가에 따라서 악재는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간 조금 힘든 구간이 우리가 지금은 일본 같은 나라들이 최근에 조금 힘든 구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더 경제에 대한 지표 이 최악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그럼 오늘은 정말 전형적인 개별주 장이었어요. 경협주가 올랐고요. OLED 관련주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반등 나왔고 거기에 수소차도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팡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반등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우선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됐던 것이 경협주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어요. 오늘 금강산 관광주들이 반등을 다 붙였고요. 거기에 개성공단 관련주들을 반등 붙였고 거기에 철도 관련주들이 오늘 대장주로 올라서면서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고 가스관 관련주, 남북 노목 관련주 다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은 편지를 받았다라는 말로써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남북 철도를 재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애타 면제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는 오늘 철도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남북 경협주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착공이라고 하죠. 착공을 작년에 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판문점 선언은 우리가 4월 27일 날 했거든요. 4월 26일입니까? 4월 27일입니까? 이제 날짜가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주년이 돼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뭔가에 대한 이벤트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는 좀 작용한다고 봐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시점까지는 좀 더 이런 경협주들이 반등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반등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반등 나왔는데 결국 수소차 관련주들이 낙폭과대만으로 이렇게 반등이 계속 나오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정부의 좀 더 공격적인 정책과 그리고 글로벌적인 정책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다는 부분 자체까지도 부각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수납매의 일환인데 거기에 따른 유수를 조금 갖다 붙이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런 수소차 안에서도 JNK 히터 가장 많이 반등이 나타나는데요.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소차 관련주 안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에요. 지금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수소차 안에서도 가장 큰 대장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JNK 히터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좀 더 반등세를 붙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OLED 그리고 국내 파항 관련해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안에 내용들 같이 보시면 오늘 OLED 관련주 안에서도 SNU라든지 ICD가 가장 많은 반등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OLED 관련해가지고 증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ICD 같은 경우에는 증착기 관련해서 OLED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독기사, 일본의 독기사라고 캐논의 자회사입니다. 독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 ICD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요. SN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CD에 관련해서 증착기 업체였죠. 하지만 지금 이제 연구개발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라는 네이버를 같이 보시더라도 카카오가 상당히 좋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을 2월 12일 날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고가군력 19만 1,500까지 넘어가고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안에는 지금 반등을 붙이고 있는 과정인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하단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던 이 파동 자체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밟고 넘어오는 자리라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 신고가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의 지금 팡 주식들이 모습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를 고려했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모습은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네이버가 앞서서 2월에 검찰 고발 소식이 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이 저는 조금 주가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다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유동성이 풍부할 수 있다.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유지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맞춘다면 네이버 페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켓이죠.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게 맞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교통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생활 밀접형 플랫폼을 보유하면서 그에 따른 생활 밀접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범위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부분까지도 인지를 하시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에 대한 주도 종목군도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 우선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을 조금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파미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램데시비로 관련된 원재료에 대한 관련된 기업이 바로 파미셀입니다. 그래서 2만원대 단기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빠졌다가 전일 오늘 다시 한번 가파르고 올라오면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수젠텍이나 지금 오상자 EL 그리고 EDG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였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미국에서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시설 자체가 오염되었다. 그만큼 정황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뉴스로 상당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 관련된 종목으로 진 매트릭스도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며 오늘 17%가 상승을 했고 인트롬바이오 같은 경우에 장중에 14,50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젠도 오늘 반등을 붙이면서 10%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 그리고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남북철도에 대한 재추진 얘기로 오늘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제6의 CN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종목군이 작은 종목군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보면 코로나로 인한 순환배가 지금 일정 부분 돌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주 양상 안에서 순환배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두 사이클로 나눠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장 관심주 한번 짚어보실 텐데요.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부터 잠깐 AS를 같이 해드린다면 일단 우리가 YMNET, YBMNET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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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NTEK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지금 상승세 한 4% 정도 장중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대신에 강한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가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에센테크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붙였었는데 그 반등 자체가 오늘 3%에 대한 반등만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약보화권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테레자니텍스 같은 경우에도 RNA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오늘 4% 반등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세가 예전히 긍정적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바뀌면서 돌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날 했던 진메트릭스는 오늘 좋은 모습을 조금 드러내면서 오늘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내일 또 다시 한번 더 기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을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우리가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주 얘기할 때는 현대로템이 많이 움직이고 SOC 관련된 우리가 지하철 노선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다원시스가 많이 움직이는데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은 주가에 대한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일단 기수주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저평가가 저는 현재 좀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 저렴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YBMnet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 계약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5월달에 순차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싱가포르이 갑작스럽게 보면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계약하고 난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위기를 완화시키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늘어나는 우리나라 인구로 따진다면 이 싱가포르의 한 6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 자체가 또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계약 관련해서 순환매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BC 월드 제약인데요. 자 BC 월드 제약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하게 우리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렘데시비로 관련해서 이슈가 한 번 크게 되면서 순환매가 좀 돌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관련주들도 많이 빠져 있죠.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권들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 이게 이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때 사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빠지면 그때 또 돌입해보고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하고 또 빠지면 돌입해보고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어줘야 돼요. 사실 2020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쪽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주에 할인 혜택이 없었는데요. 이번 주는 다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장권 관련해서 이벤트가 다시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와우넷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 이번 주에 할인 혜택 받으셔서 한 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간의 베스트입니다. 그만큼 좋게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게 하루를 또 보냈는데요. 시장 자체가 개별주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마다 조금은 편향적으로 다르게 현재 시장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급하게 또 추경 매수에서 종목을 올라타시기보다는 조금 빠져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눈길을 주시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좀 더 선점하는 전략으로 시장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